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한옥마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1시간에 1만 5천 원 정도면 걷지 않고 한옥마을을 둘러볼 수 있어서 젊은 층에서 큰 인기입니다. 수요가 늘면서 대여업체도 11곳까지 늘었는데 문제는 안전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한옥마을에서 아슬아슬하게 당이는 전동 유륜차. 위험이 늘었지만 사고 처리는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한옥마을에서 대여되는 대부분의 전동 이동수단은 관련 규정이 없어 도로교통법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관련법상 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이동수단만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돼 법 적용을 받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자전거는 단 한 종류에 불과합니다. 관련 손해보험 상품도 없어 이용하다 다치더라도 보상받을 길도 없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걸 타시다가 손님들이 사고가 나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보험을 처리를 하면 저희도 편하고 손님도 편하고 한데 안 된대요. 관련법이 없어서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관광지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전동 이륜차에 대해 안전대책과 제도적 보완도 시급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경희입니다.